우와 안녕 여기 진짜 맛있는 빵집이라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? 이것 봐 여기 막걸리 식빵이랑 막걸리 크림 타르트 내가 방금 사실 이거 먹어봤거든?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리고 크로와상 크로와상도 너무 맛있고 딸기 어딨냐? 아 저기 있다 저기 딸기가 이렇게 생크림에 콕콕콕 박혀있는 크로와상이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 아 이렇게 맛있는 빵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벌써 끝난다니까 뭔가 너무 아쉽고